85년도면 여행 자유화 이전인데 그때부터 네. 여행 자유화 이전입니다. 그때 비자 받고 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제주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죠. 말이 통해야 음식이 안 맞으면 이걸 바꿔달라 아니면 다른 거 해달라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오름이름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거든요. 교례에서 대렵, 큰 사냥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오름이름이 6개가 나타납니다. 의외로 장자오름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작은데 모즈오름은 엄청 큽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옛날 여성 상의, 여성이 어떤 남자들이 옛날부터 죽어들어 있었구나. 제주도에서 아예 이렇게 글쎄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정말 알고 보면 쓸데없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인문학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오름 이야기로 가봅니다. 제주 오름 보전 연구소에 김홍구 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름 전문가이시네요. 보니까. 뭐 전문가보다도 오랫동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일단 오름 보전 연구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짧게 좀 해 주신다면. 네. 저는 사단법인 제주 오름 보전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홍구라고 하고요. 사실 저희 사단법인을 잠깐 소개해 드리게 되면 오름에 대한 실태조사나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존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 또는 대안 제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식을 바꾼다. 못 많이 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 환경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오름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해외를 85년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세계 환경을 두루다니다 보니까 제시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해외에 나가서 알았습니다. 아. 나가보니까 여기 살 때는 그냥 여기 있던 거니까. 네. 우리 제주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공기 고마움을 모르듯이 그런데 해외에서 사는 건 아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시도가 환경과 사람이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제시도가 유일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물론 제시도보다 더 아름다운 자유 있는 곳도 많고 굉장히 많죠. 하지만 사람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제시도가 유일하게 제일 가본 곳 중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야. 85년도면 여행 자유화 이전인데 그때부터. 네. 여행 자유화 이전입니다. 그때 비자 받고 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네. 역시 밖에 나가보니 우리 제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알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환경과 특히나 제주의 환경하면 오름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 오름에 빠지면서 여태까지 오름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또 포전활동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이 준비를 해오신 이야기 어떤 건가요? 사실 제가 비정기적으로 가끔 강의를 하고 있는 오름으로 풀어보는 탐나술력도라는 제목인데요. 오름으로 풀어보는 탐나술력도. 네. 탐나술력도에는 그 오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도 제 첫 번째 그림 한라당 쪽에는 90여 개의 오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산장구마라고 하는 곳에는 한 30개 정도의 오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보통 5개, 6개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 속에? 네. 그림마다. 물론 없는 그림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처음에는 오름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만 보고 하려다가 보니까 이걸 좀 풀어봐야 되겠다. 해석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쯤 됐고요. 네. 지금은 만 한 장의 그림을 해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탐나술력도에 나온 그림들을 해석을 해서.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탐나술력도 하면 보물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물로 지정돼 있고. 보물이죠. 네. 이 영상 목사의 아주 소중한 그런 기록이기도 한데 그 안에 나타난 오름들을 바탕으로 기록을 분석을 해본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재미있습니다. 사실 탐나술력도가 제주도에 미친 영향은 굉장하고요. 제주 목관화지를 비롯해서 굉장한데 사실 오름으로 그거를 해석하시는 분이 사실 안 계시더라고요. 저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어차피 제가 오름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작년에서야 이제 만 개 그림이 전부 다 거의 완벽하지 않겠지만 해석을 다 했습니다. 해석을 다 하셨다. 오늘 한 시간에 더 풀어보실 건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럼 어떤 것부터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사실 이 영상 목사가 술력을 다니면서 사실 첫 번째 기착진이 아니지만 거의 초기에 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래 대렵입니다. 교래 대렵? 네. 그러니까 교래에서 대렵, 큰 사냥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네. 네. 거기에 오름이 이제 여섯 개가 나타납니다. 교래 대렵이라는 그림 속에 나타난 그 오름을 좀 이야기하시는 건데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교래 대렵이라고 하면 지금의 교래리에서 펼쳐진 사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지명이 이제 교래 대렵이라서 다 교래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사냥터 장소는 지금 현재 주소로 따지게 되면 가실입니다. 가실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족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동 목장이 바로 교래 대렵에 나타난 사냥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래라는 여기 나타난 그 이름이 지명이라기보다는 그 한자를 차용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교래이란 말이 붙었을까를 갖다가 했는데 사실 어느 곳에도 안 나타나는데 우연찮게 산장구마라는 그림에 보게 되면요. 네. 교래에 보게 되면 객사가 있습니다. 객사. 네. 객사는 뜻이 여러 가지겠지만 고래 전패를 모신 곳이 원래 객사고요. 그런데 이제 손님을 묵는 것도 객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냥하면서 하루만 사냥한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묵어야 되는데 묵을 때가 사실 가실은 없었고 교래에 객사가 있어서 거기서 묵으면서 옆에 가실이 가서 사냥을 하지 않았을까. 네. 아. 사실 우리 제주도에 기록이 좀 많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산장구매에는 객사가 확실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래에 대해. 아. 그렇구나. 이 탐라술력도에 나와 있는 이 교래 대렵이라는 그림을 바탕으로 옳은 얘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탐라술력도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 굉장하잖아요. 탐라술력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름을 아는데 여기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네. 탐라술력도는 제주도에 온 이형상 목사가 제주도의 어떤 방어진지를 술력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화첩입니다. 소중하게 또 그림으로 남겨줬어요. 기록으로. 네.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네. 500년 역사 중에서. 전국의 목사가 굉장히 많이 파견됐지만 더 유일하고요. 이게 1702년도 숙종 18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1703년도 봄에 완성이 됩니다. 1년에 걸쳐서 제작을 한 거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제주도의 관화 건물, 군사시설, 지정풍물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됐고요. 어떻게 점검했고 이런 식으로 밑에 화기라고 해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아래쪽에 달아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만 한 장의 그림과 서문이 이제 두 면으로 되어 있어서 총 43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 유일의 지방 순력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는 이제 기록 덕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기록을 정말 많이들 남기셨는데 제주 관련된 기록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기록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도에서 가장 기록이 없는 것이 이제 탐나시대의 기록이고요. 네. 그다음에 쭉 오다가 나름대로 기록은 많이 있는데 그림으로 나타내서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은 거의 이것이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나온 오늘 얘기 주제는 교례 대렵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규모로 사냥을 하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네. 이 지형 속에서 선생님이 찾으신 거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그 사냥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잡아먹으려고도 하는 거고 네. 목적에서도 하고 또 진상을 하기 위해서 하고요. 임금님께 진상하기 위해서? 네. 아. 또 하나는 뭐 그 이형상 목사가 목사로서만이 아니고 절제사로의 역할도 왔기 때문에 네. 군사 훈련의 목적도 훈련 목적도 있고 네.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먹기 위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례 대렵에서 좀 과하게 잡긴 했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대렵이를 의 의 стр구요. 이건 뭐 제주도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산이 없고 오름 맞기 때문에 오름에서 잡을 수 있는 거를 많이 잡았죠.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름에 동물을 올라가면 못 잡으니까 오름에서 분지로 동물을 모읍니다. 아, 모리를 하는구나. 네. 모리를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제가 한 장 그림 갖고 올 수 있다면 기록도 있습니다. 사슴도 잡고요. 멧돼지도 잡고요. 꽁도 잡고요. 그 옆에는 오름이 몇 개냐면 6개가 있는데 말씀드린 구두리 오름이 있고요. 구두리. 가문이 오름이 있고 여문영아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군사슴이 큰사슴이가 있고요. 따라비가 있고 번널오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오름들이 많이 몰려있네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제동목장이 있어서. 벌판. 벌판이죠. 그래서 이 오름에서 몰입군들이 징치거나 깃발을 흔들거나 그래서 몰입군들이 몰려면 동물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림이다 보다시피 말타고 활을 쏘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포스도 있습니다. 총으로 쏘거나. 그래서 동물을 사냥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냥이라는 것이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서 새과시하기 위해서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군사훈련하기도 하고 진짜 잡아먹거나 진상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기록 속에 이런 사냥을 갈 때 몇 마리 잡았고 그런 자잘한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까? 네. 이게 시대마다 굉장히 변하고 조선시도 여러 번 변합니다. 네. 진상에 과하니까 줄해라 이런 공문도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기록을 보게 되면 기록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자꾸 조정에서는 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이라? 네. 민폐이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깐 지금처럼 한두 시간 사냥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사냥을 하거든요. 몇백 명이 사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마시고 묵을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전부 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고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냥을 줄이고 옛날 태조 이성계도 사냥을 자꾸 해서 밑에 있는 조정 간신들이 자꾸 줄이라고 조언을 했거든요. 힘들어했다면서요. 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하는데 사실 제주도같이 굉장히 중앙지역수업 때는 굉장히 변방이잖아요.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상품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의 예전 기록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귤 같은 것도 아니 지금이야 귤이 흔하지만 그 당시 조정에서는 귤이 너무 신기해서 성균관 유생들한테 시험보기하고 거기서 우승한 사람한테 귤을 주고 지금처럼 그렇게 귤 한두 개 이렇게 딱 주면 이거 욕먹을 짓인데 그 당시엔 그게 너무나 귀한 거니까. 굉장하죠. 그리고 또 제주도에 여러 가지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상하라 그런 각종 요구들이 있어서 민초들이 너무 힘들어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사냥도 마찬가지로 그런 진상을 위해서 활용이 됐다는 기회입니다. 진상만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주위에서도 사냥을 많이 했죠. 그게 높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민초들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죠.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정말 적당히 걷어야지 이렇게 막 걷어대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얘기가 좀 샜는데. 그럼 이 안에 있는 말씀하셨던 지역의 교례대립에 나오는 오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주도 오름이 이름이 원래는 제주사람이 제주어로 불렀겠죠. 당연히. 네. 제주어로. 그런데 이제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제주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유비에 온 사람들 가장 고생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뭐 필담도 하고 그랬었다면서요. 필담도 굉장히 나중일이고요. 그래요? 제주사람이 한문을 모르니까. 아 처음에. 제주도 사람들이 한문을 안 거는 조선 중기 훨씬 지나서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안 거는. 아 일반 백성들이. 그다음에 기후가 적응 못한다. 기후 그렇죠. 좀 다르니까. 그다음에 음식을 적응 못한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제주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죠. 말이 통해야 음식이 안 맞으면 이걸 바꿔달라 아니면 다른 거 해달라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사람들이 오름이름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름이름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뜻이나 입을 차용해서 한문으로 바꿉니다. 한문으로 바꿨다. 네. 그래서 지금 오름을 한문으로 해석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틀리고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수목원 옆에 보면 남짓은 오름이 있는데 옛날에 유름을 남조순으로 바꿨거든요. 한문으로. 남짓만의 세조자의 입소순자. 그래서 남짓에서 새가 많이 우진 오름이다 했는데 사실 제주어는 남짓은 오름입니다. 짓다는 제주어말로 우거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많이 우거진 오름. 뜻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네요. 한자 차용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래비 오름도 다라비약.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래비약. 네. 다라비약. 다라비약. 네. 가문의 오름이 검게 들리니까 흑악. 그걸 그렇게 바꿨어요? 네.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름을.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래비약은 소리만 차용한 거죠. 운만. 그러네요. 흑악은 그것도 운만 차용한 거죠. 가문의 검다라는 생각을 해서 흑악으로 바꾼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육지에 보면 그런 지형들이 있는데 보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거 잘 아실 테니까 두물머리 같은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두물머리. 그러니까 물이 두 물이 합쳐져서 이렇게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두물머리라는 우리의 아름다운 옛날 말이 있었는데 이걸 병천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그 병한 걸 생각나는데 제주도도 병악이라는 오름이 있죠. 한문으로. 네. 그게 골래기라는 오름인데. 원래 이름이? 네. 골른 오름이죠. 골른 오름. 제주도 말로 쌍둥이가 고래기거든요. 그 오름은 한라산 방향으로 따서 남동 쪽에서 보게 되면 두 개의 오름이 거의 똑같이 보입니다. 모양이. 그래서 골른 오름. 닮은 오름이라는 뜻인데 그걸 쌍둥이로 해서 병자 사서 병악으로 바꾼 거죠. 한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른 지역들도. 그러니까 지금 한자 이름이 다른 지역에서 바뀐 지역들은 대부분 보면 일제시대 때 바뀐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아름다운 우리의 지명을 바꾸자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죠. 우리 제주도에도 이런 오름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이유긴 한데 다른 지역에서 온 그 당시의 양반들이 본인들 아는 한자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의 그 아름다운 이름들 되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노력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 바꾸는 건 개인이나 단체로 바꾸는 건 아니고. 그렇죠. 사실 행정에서 조금 노력해서 바꿔주시면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사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 다랑시오름이 옛날에 올랑봉으로 불렀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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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다랑시를 부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만이 아니고 모든 오름의 이름을 원래 제주어가 있었던 오름은 제주어로 바꾸는 것이 여러 가지 관광으로에서도 좋고요. 네. 관광객에 오셔서 제주어 단어를 하나라도 알아가는 것이.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흔한 한자어보다 제주어로 된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더 신기하고 더 알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문화를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사실 제 솔직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교래류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들. 교래의 대첩에 대륙에 나온 오름들 중에서 지명 몇 가지 얘기하시면서 오름 이름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도 좀 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대록산이라고 있잖아요. 네. 대록산. 대록산도 보니까 한자네요? 그렇죠. 옆에 소록산. 네. 다 한자죠. 큰 사심이, 좋은 사심이 이렇게 해석을 부르는데. 맞네. 맞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알겠네. 앞으로는 지명 같은 거 볼 때도 좀 신경 쓰지 않으면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자로 해석해서 맞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틀리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 말했는데 다라비약이라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따라비 오름이라 부르죠. 따라비 오름. 여기가 재미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제주 오름에는 가족관계 오름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오름이요? 오름 패밀리라고 어제 일명 부르는데. 오름 패밀리요? 네. 이거를 가끔 아시는 분이 계신데 해석을 꼭 잘못하신 분도 가끔 계시고요. 그래요? 그중에 제도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따라비 할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따라비가 할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관계에서 할아버지 밑에 아들, 딸이 있고 그 밑에 손주가 있고 또 그 밑에 증손주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게도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름에다 그런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지명이. 지명이. 네. 그래서 오름 지명이요. 가족관계를 차용해서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따라비 오름 옆에. 일단 할아버지. 따라비 할아버지죠. 그 옆에 장자 오름이 있습니다. 장자? 우리가 아는 그 장자입니까? 네. 큰아들이죠. 큰아들. 그다음에 따라오름 건너편에 보게 되면 새끼 오름이 있습니다. 손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 손주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자말로 조근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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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아들. 네. 장자오름 또 바로 앞에는 모지오름이 있습니다. 모지오름.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엄마와 자녀의 관계. 모자 관계. 그래서 모지오름인데. 아. 그 모가 전부 다 딸인 줄 아는데 그 모는 장자의 부인입니다. 장자의 부인.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따라비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네요. 거기에 알로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자, 모지오름인데. 그게 모자 관계를 형성해서. 그래서 사람이 양팔을 품어서 안고 있듯 그 안에 알로름이 하나 다 있습니다. 그 알로름이 바로 손주가 되는 겁니까? 이야. 그 지명을 그렇게. 그것도 모양. 오름의 형상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네요. 또 하나가 용누름 옆에 손지봉이 있습니다. 손지봉. 네. 아. 용눈이 옆에요? 네. 그래서 모지오름에 있는 손지는 조근손지. 네. 그다음에 용눈 옆에 있는 손지는 큰손지. 이렇게 됩니다. 오. 이거 재밌네. 재밌네. 재밌죠. 그런데 거기에 여기가 보게 되면 제주도의 여성사회가 드러나는 면이 하나 있는데. 네. 조근아들의 새끼오름은 굉장히 작습니다. 의외로 장자오름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작은데 모지오름은 엄청 큽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옛날 여성상이 여성이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여성의 지위라든가 그다음에 집안에서의 역할 이런 걸 봤을 때.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관계 형성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게 되니까 이제 따라 비해서 볼 때는 아들보다는 며느리를 더 위했던 것 같고요. 그래요? 남자들은 옛날부터 좀 쭈그러들어 있었구나. 제주도에서.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벌써 저만 해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5월 달이지 않습니까? 장자오름을 가게 되면 지금 찔레콧이 거무함에 피어있습니다. 찔레콧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백나나씩. 네. 제주 출신의 명월뿐이신데. 명월뿐. 그래서 장자오름은 찔레콧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5월 달 되면 장자오름 한 번씩 가보거든요. 굉장히 낮은 오름이라서 올라가는 데는 금방 올라갑니다. 큰아들인데 작아. 아이 참. 거기서 바라보는 모지오름은 대단한 위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찔레콧과 함께 그 모지오름을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재밌다는 대단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굉장하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 남자가 좀 쭈그러들어 있지 않았냐는 말은 좀 농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주 여성들이 우리 예전부터 우리 제주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굉장히 많았죠. 그런 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해 준 그런 또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잠깐 들더라고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가끔 오름에 남자 여자 구분하는 오름은 사실 거의 없는데 이런 게 거의 유일한 것 같고요. 어떤 역사나 지명이나 전설 따라서 오름이를 많이 만든 것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이 오름 패밀리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보면은 제주 여성의 옛날에 억척스러운 삶과 그런 노력들이 좀 눈에 보이는 듯한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탐나 순력도에 나오는 교례대렵이라는 그림 한 장 갖고 지금 유추해낸 얘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안에 오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냥 얘기가 나오고 그 안에서 왜 오름들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을까라는 옛날에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라는 생각부터 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상이 어땠는가까지도 얘기가 풀리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장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림들 옛날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갖다 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좀 또 이 안에 대록산 소록산 한 번으로 지어놓은 거냐면 어차피 사슴이 많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냥도 있겠지. 지금은 노루가 많지만 요즘 꽃사슴이 좀 번져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사슴이 1920년대쯤에서 제의도에서는 거의 멸종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의도에 보게 되면 노루에 관한 오름도 많고요. 사슴에 관한 오름도 꽤 있습니다. 이름과 관련된? 그래요? 노루장차서 장오름 그다음에 사슴 거린 사슴 오름도 있고요. 맞네. 맞네. 이렇게 뭐 좋은 사슴 큰 사슴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루는 뭐 큰 노루 오름 조금 노루 오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루나 사슴에 관계된 오름도 꽤 있는데 어쨌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 노루나 사슴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아니면 사냥하기 좋은 곳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명이 붙은 걸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아까 그 사냥도 진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옛날 왕들의 보양식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사슴이었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아직 사슴 고기를 아직 못 먹어봐서. 네. 그러니까 왕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해서 그거 바치라라는 옛날 기록들이 많고 하도 많이 먹으니까 신하들이 그만 좀 드세요라는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안 먹겠다고 했다가 아 지금 좀 사슴 고기 한 번 먹으면 내 몸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다가 왕이 이렇게 슬쩍 흘리면서 또 진상을 요구했다는 내용들도 있고 그렇죠. 재미있는 내용들 많은데 그게 또 제주도에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많아서 잤다 보니까 사슴이 다 없어진 거고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 기록을 토로해서 우리 예전의 제주의 모습들도 보고 또 현재와 비교해 보는 그런 재미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오름 이름들 옛 지명 이름 이런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한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우리 제주를 또 제대로 아는 알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주를 알려면 제주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제주를 지키려고 해도 제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주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 노력해 주시면 제주를 더 아름답고 가급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지금의 이 김홍구 대표님의 깨달음은 85년도에 여행자유화 이전 시절부터 나가서 해외에서 느낀 그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제주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지켜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까지 나온 결론을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름 관련해서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름 관련해서 사실 보존활동 하시다 보면 이게 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남들한테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알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에 들어가서 하는 똑같은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말로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하는데 우리 보게 되면 픽토그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픽토그램. 어떤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그림만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쉽게 설명을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앞에 오름을 집어넣어서 오름 픽토그램을 저희가 22개를 만들어서 그걸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겁니까? 이 어집자는 도안이지만 제가 직접 도안을 다 했고요. 아 그래요? 네.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건데 네. 저희가 화면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째가 뭐냐면 좋은 리더와 함께 가기. 좋은 리더와 함께 가기. 네. 이건 뭐냐면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렇게 간다고 해서 물론 본인이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환경이 훼손되는 순간에 그 오름이나 그 자연에는 가도 재미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 네. 가치가 떨어지죠. 우리는 자연의 값어치를 찾는 게 아니고 가치를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리더와 같이 가서 환경이라는 중요성도 설명을 듣고 자연 속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좋은 리더한테 자꾸 배움으로써 그 사람들도 그렇게 다니고 또 그 다음 사람한테도 전해주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어떤 의식이 정해지는 가장 결정적인 기기가 좋은 리더와 처음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보존이 되겠죠. 네. 적어도 오름과 관련해서 오름을 좋아하시고 내가 이 오름을 왜 좋아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오름이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데 물론 나 혼자 좋아하고 나 혼자 아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오름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좋은 리더가 그 오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보존해 나가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발굴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준다면 그 오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잘 지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와 함께 가기를 첫 번째. 네. 첫 번째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리더는 김홍구 대표님 아닙니까? 자연에 관한 것은 주말고도 많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름에 관해서는 저일 수도 있지만 자연은 오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자연을 가시더라도 거기에 훌륭한 리더를 만드셔가지고 같이 가서 좋은 얘기도 들으시고 행동 어떤 의식도 바꾸시고 하시면 앞으로 이제 자연에 들어가실 때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거기다 좀 덧붙이자면 물론 여건이 안 돼서 같이 못 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홍구 대표님을 비롯해서 오름이라든가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만든 홈페이지라든가 사이트들도 있고 안내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보셔도 보고 가셔도 이게 하나의 좋은 리더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더 좋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림 한 장 갖고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이 탐라 순력도에 나온 오름들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